저 잘 할 것 같죠 자신 있습니다 최근 자랑하고 싶은 일 세 가지 음 어 물 많이 마시고 있고 목 스프레이 잘 뿌리고 지금 오케이 땡큐 don't worry 오케이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다 오늘 양식 고기 스테이크랑 야채랑 흰쌀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직접 사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 모읍니다 한번 빠지면은 아마 전국을 돌아다니고 보고싶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초코파이로 뭉치면 비슷한데 모양 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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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야 옐로 옐로야 탕진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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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추운 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핫팩을 샀다 기분이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은 피카츄였다 그 친구는 끝내 진화하지 않으려 했다 평소에 롤을 많이 하지 않지만 난 항상 일라위를 픽했다 그리고 트롤을 했다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냐고 물어봐서 방금 번역기를 켰다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렵다 정말 미안하다 저 오늘 헬스장 가서 운동해요 정말이지 이거 부럽네요 지금 여러분들을 못보는 짐 이 순간 행골이 퐁퐁 책을 읽고 밥을 먹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영화도 보고 하지만 틀렸네요 전 책을 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전 책을 읽지 않아요 하지만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폰 책 농담이란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농담이란 걸까요? 제가 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예요? 출근 실어로 오로러아 아오 키키유고 카키키고 봉골레 파스타 하나 그만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but I love you 제가 여기서 멈출 줄 알았다면 그건 그나큰 오산입니다 장난이고요 그 마저 인사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빠이빠이 됩니다 꾹꾹 눈빛 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